오늘은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파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일들을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통하여 아 내가 지금 심이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혹시 또한 시험에 빠져 있구나 또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되면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문제가 지금 숨겨져 있구나 그러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마치 저는 과거에 의과대학 다닐 때 미생물학 시간에 받은 그 충격이 지금도 아주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 그 미생물학 시간에 교수님이 나와서 각 학생들에게 한 4개 정도의 배양 컬처라고 하는 그 세균들을 배양하는 컬처를 다 나눠주면서 자 여러분 각자가 손바닥을 한번 하나에 찍고 그 다음 하나에 있는 팔꿈치를 또 찍고 또 손가락을 찍고 손등을 찍어라 그렇게 해서 각자가 다 그렇게 4개의 배양 컬처를 배양 용기라고 그러죠. 그걸 다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수거해 가서 그 다음 주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걸 이름이 적혀있으니 그걸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그걸 여는 순간에 다들 깜짝 놀랐어요. 어떤 색깔도 다르고 그 컬처 속에 나타나는 곰팡균이나 박테리아나 이러한 세균들의 그 다양성 그리고 어떤 자들에게는 아예 그냥 곰팡이로 꽉 차있고 어떤 자들은 그래도 점점으로 이렇게 차있고 하면서 좀 부끄러운 그러한 서로 간에 야 니 것 좀 보자 니 것 좀 보자 하면서 너의 위생상태가 이게 뭐냐 말이야 그래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웃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매우 충격적인 거예요. 야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서 이렇게 많은 세균들과 곰팡균들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나서 또 배양 용액을 나눠주는 겁니다. 용기를 그러면서 이제 소독을 다 해라 소독을 알코올로 소독을 다 하고 또 똑같이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그걸 나눠줘서 보니까 완전히 형격하게 이러한 그 배양된 세균들의 그 군락들이 다 거의 다 사라지는데 중간중간 점점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소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소독의 위력이라는 것이 이마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소독을 제대로 안 하면은 여전히 그러한 세균들과 곰팡균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제가 의사가 난 뒤에도 이러한 그 소독에 대한 철저한 교육 이러한 교육을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소독하고 나서 이걸 좀 기다리는 것 최소한 세균이 죽으려면 최소한 1분 이상 걸려야 돼요. 1분 이상. 그러니까 뭐 1분도 되지 않아서 뭐 만지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1분은 기다려야 된다. 이러한 그 교육. 그래서 이 의과대학 교육이라는 게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아주 실전에서 환자들과 경험하면서 이러한 실습을 통해서 배우는 그러한 효과가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 문과가 아니고 이 과 중에서도 특히 사람을 다루는 그의 의학이라는 것은 숫자를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부실한 교육과 이러한 것을 과학적인 통계로 인해서 뭐 많다 적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재앙이 일어나는 수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뭐 우리 한국의 의사들 중원 문제로 인해서 매우 의견이 분분하고 또 의사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대생들이나 또 전공의들 직접 걔네들이 앞으로 우리 한국 의료를 담당할 그러한 미래의 그러한 의사들이요 또 실제로 전공의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없어지니까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해주냐 하면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고 배웠다고 해서 이것이 실제적인 영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어떠한 능력이 나오느냐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 마음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 견고한 진이라는 것을 내 자신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에 있을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예기치 아니하는 나의 모습에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의 주제가 우리 안에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내게는 이러한 과거의 악습이 또 시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의 삶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물론 행실에 있어서는 많이 우리가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악한 생각들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악한 생각들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고 해서 이것이 금방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정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에는 자동이라는 게 없어요. 과거에 있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이제는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싫든 좋아하든 전쟁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 한국과 일본이 대적하여 싸운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한국의 민족이기 때문에 국민이기 때문에 일본과는 원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북한과도 마찬가지고 중국과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대적자가 딱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순간 우리는 과거에 마귀의 진영에 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마귀와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견고한 진들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시험이 휘둘리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전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얻으려면 그 평화를 위협하는 적과 싸워 승리하는 길밖에 없어요. 타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순간에 지금 우리나라가 휴전 70년 넘게 휴전하고 있지만 이건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전쟁이 터지면 그냥 공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전쟁을 벌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이 망하든지 우리가 망하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두 세력이 끝까지 공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구조라고 하는 그 이유가 과연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우리의 대적인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이를 멸하러 오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싸우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기를 회피하는 한 그 사람은 이미 지고 망고고 진자는 이기는 자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나 지금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를 못한 거예요. 마치 배 안에 격벽들이 방방들이 다 있는데 적의 미사일을 맞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있으면 어느 부분은 격벽이 있어서 살아있지만 어느 부인은 이미 물이 침투해가지고 가라앉게 생겼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게 돼 있다. 이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안에 거하는 문제들이 뭐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는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 합심하여 기도하고 할 때 사람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보통 때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재할 때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회계의 역사가 나타나고 눈물 콧물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때로는 그냥 흑암의 권세의 역사가 나타나서 가장 참 보기 힘든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해방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에 견고한 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견고한 진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참 안타깝게도 앞으로 가망이 없는 구원받을 가망이 없는 자라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떠한 견고한 진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견고한 진의 종류가 한 6, 7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 내 마음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은 악한 생각이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그럼 악한 생각이라는 게 뭐냐. 그 악한 생각은 곧 음란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다. 성경은 왜 그렇게 음란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을 합니다. 음란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제일 먼저 경계하게 하는 것인가.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음란은 우리의 몸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그 성전으로 범죄를 한다. 성경에도 장기와 합하면 장기와 한몸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한몸이 된다고 하면 내가 장기의 몸이 되는 거예요. 장기와 합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견딜 수 있을까요? 얼마나 이것이 성령을 내 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야말로. 이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 뭐 여러 가지 목매달아 죽인 거 먹지 마라. 뭐 제사상에 올린 거 먹지 마라. 우상 숭배한 거 먹지 마라. 하는데 그 첫 번째 경고하는 것이 음행이에요. 음행.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죄는 다 영혼으로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음행은 몸으로 범죄하는 것이다. 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유일한 예외의 조건이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조건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 그리스도 인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장 우선순위가 성결과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결과 거룩이 우리 가운데 사라진다면 우리 아래에 가하시는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완전히 그냥 밟아버리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차라리 네 눈을 빼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좀 극단적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손을 좀 잘라버리라. 왜냐하면 차라리 눈 없이 손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눈과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악한 생각을 자아내게 하는 그러한 마귀의 진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그것이 진지를 잡으면 이게 금방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균들이 말이에요. 우리 몸 속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없어집니까? 엄청난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면역 세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병균과 싸우고 암세포와 싸우기 때문에 고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사실 고름이라는 것이 면역 세포의 시체라 이거예요. 시체. 면역 세포가 죽어 싸우다가 죽어서 병균과 싸우다가 죽어서 생긴 것이 바로 고름이에요. 고름. 무서운 일이에요. 이만큼 이러한 병균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왔을 때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서 이것을 이겨야지만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 안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자심과 역사심으로 그 면역 기능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러한 부분적인 이러한 생각 악한 생각의 기지들이 들어있지만은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한 사람도 암연하는 것 같아요. 암연하기가 좀 그렇죠? 인정해야 돼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100%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속에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생각으로 마귀는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을 통해서 뱀의 거짓말, 사탄의 거짓말을 통해서 미혹되어서 선악가를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운 선악가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비극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선악을 구분하고 하나님처럼 되는 실제로 마귀의 말이 반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선악가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게서 이젠 멀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비극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첩자로 우리의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의 진이 있다는 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이 자꾸 나온다 이겁니다. 이거 분별해야 돼요. 음란한 생각 자꾸 들고 미워하는 생각 자꾸 들고 분노하고 원수 맺고 당짓고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겁박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원수의 기지란입니다.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웬만해서는 빠져나가지 않아요. 싸우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경고한 진은 거짓의 진입니다. 거짓. 그래서 거짓말의 아비는 바로 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자리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오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라는 것은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그냥 반복뜨리고 그것이 그냥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도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그걸 실제라고 그냥 생각을 해. 하나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거짓말이 슬슬슬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거짓의 영이 기지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나오는 것입니다. 음란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자들은 음란의 영의 기지가 마음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리플리 증옥이라는 게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리플리 증옥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실제와 같이 하는 건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사회적인 정신적 질환이라고 정신의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병명을 붙이고 있어요. 리플리 증옥은. 그것은 무슨 약을 먹어서 치료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영적으로 들어와 있는 허감의 권세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는 방법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 속에 이게 선의의 거짓말이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이러한 거짓말의 미혹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한마디 두마디 하다 보면 이것이 거짓말을 또 속이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그것을 또 방어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자꾸 낳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참 아무것도 아닌 거 볼펜 하나 몇천 원 되지도 않는 것이지만 이러한 것도 남의 소유인데 직장에 있는 거라든지 무슨 어디 가서 쓰라고 준 건데 그냥 가져와 버린다든지 우리 병원에 있으면 안경 그거 몇 주마다 갈아야 돼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물론 뭐 그냥 하다가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다 보는데 그거 있으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구하기에 맨날 쉽지가 않아요. 한 가지 예로서 거기에 대한 별다른 그러한 가책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까지 거 뭐 매출은 안 되는 거 뭐 그러나 누가 보곤 16장 10절에 보게 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이 돼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행하는 도둑질 이건 하나의 그것도 병이에요. 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목격한 적이 많아요. 일본에 여행 갔을 때도 한국 사람인데 아주 귀 부인처럼 생긴 사람인데 그 유명한 매장에 가서 이게 막 집어 몰래 짜뽕을 집어넣는 거야. 이걸 고발을 해야 되나.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이거 창피한 노릇이고 막 그냥 얘기를 못하겠더라고 솔직하게. 그러고 나서 내가 가까이 가니까 그걸 딱 멈추더라고요. 이건 지위가 높은 장관 부인이 그런 일을 습관적으로 저지르다가 망신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신문에 나오잖아요. 지하철에서 이상한 거 찍고 말이지 유명인들이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생각해 봐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마음 속에 그 기지가 딱 차지해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 명령대로 그냥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그래서 처음에 조그만 거짓말 조그만 도둑질 하나가 나중에 바늘도둑이 뭐가 돼요?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감옥서에 가는 거죠.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도대체 누가 행하느냐 누가. 멸망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그래도 이해는 되지만 그렇지도 않는 사람이 왜 그걸 필요로 하냐 이거예요. 돈이 넘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건 악한 영예. 마음 속에 있는 그러한 마음이 오염이 돼 있는 겁니다. 점거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말 도둑질 음란 음행 살인 살인도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상담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목사님 사람을 보면 죽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충동이 눈이 벌게 져가지고 말이야. 와서 그러는데 진짜 소름이 쫙 끼칠죠. 그리고 가면 계속 칼을 사고 말이야. 녹근을 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충동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옛날 우리 얼마 전에도 목요집회 온 사람도 맨날 그런 거야. 녹근을 사야 돼. 죽이려고. 그 대상이 있는 거야. 자기에게 좀 손해 준 사람 죽이고 싶다는 거야. 자기도 맨날 자살 자살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좀 기도하러 오세요. 목요집회 때. 왔는데 완전히 나가 쓰러져가지고 막 토하고 그냥 막 정신을 기절해서 그냥 밖에 나가 쓰러져 있어. 그냥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만큼 악한 영예의 역사에 사로잡히면 참 안타깝게 그 사람의 그 인생을 파괴가 되는 거야.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나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싶은데도 오지는 않아요. 무서워서 묻은다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해방시키지 아니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회개하고 나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해방되었다고 하지만은 멀리 교회를 떠나고 하니까 그 영이 몇 마리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목을 매다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불쌍합니까. 깨끗하게 청소된 후에 나갔다가 깨끗하게 청소되니까 다시 또 범죄하니까 친구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더 나중 형편이 더 심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육회되고 해방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나갔다고 계속 이 우는 사자처럼 숨겨서 있다가 공격을 시도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 이 주술의 영입니다. 주술의 영. 우리 한국에 너무 많이 붙여있어요. 우상승배와 주술의 진입니다. 점치는 것 제사드리는 것 이러한 인간의 길용 화복의 문제를 하나님 외에 다른 초자연적인 매개처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바로 주술이에요. 또는 그걸 바꾸어 말하면 거역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 하는 것은 주술의 죄와 같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이 주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오늘의 운세를 봐야 되겠다. 재미로 본다. 신문에 보면 다 그런 게 있고 인터넷은 맨날 나오는 게 그거예요. 타로점이니 호러스코비니 호러스코비니 무석점이니 이러한 것들 미래 예언이니 이러한 모든 신비술 주술들이 바로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승배의 영이 그 사람을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혹시나 여러분 안에 자꾸 관심을 가지거나 생각이나 여러분 가까이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분받은 왕이 이스라엘 왕이 사울이 어떻게 해서 죽었습니까? 그 전날 전쟁 나아기 전에 친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될 것을 말하고 그야말로 점치는 그러한 영의 사주를 받아서 결국은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거짓말 도둑질 하는 것 음행을 행하는 것 교만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아닙니까? 악한 자를 피를 흘리는 손이요 악한 대로 빨리 달려가는 발이요 형제를 이간하는 자요 거짓 증거를 하는 자니라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연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오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컬처 배양이 그러한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의 일곱 족속을 멸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의 일곱 족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부터 이제는 정복의 전쟁이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교만의 영 탐욕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폭력의 영 이러한 일곱 영 가난의 일곱 족속을 예표하는 그러한 일곱 가지의 거짓 영의 악한 영의 악한 생각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 자신을 남에게 그 영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터쳐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과 악독과 음란과 술취함과 방탄함과 점치는 것과 주술의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서 항상 회복이 되고 깨끗하고 성결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빼앗긴 기질을 탈환해야 되는 것이에요 있습니까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그릇 경고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각과 행동이 계속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 여러분의 우리의 삶 내 삶을 한번 생각해보면 왜 요새 내가 자꾸 남을 미워하게 되지 왜 자꾸 이렇게 이상한 영상을 자꾸 보게 되고 거기에 미혹되고 거기에 마음이 뺏기게 되고 음란 동영상 이러한 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이 돼 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의 영혼에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인가 지금은 너무나 핸드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접속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그러한 음란의 영호로 메어 있는 것인가 노예화 되어 있는 것인가 여기에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까발려야 되는 겁니다 형제에 있는 티를 보고 나무려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대들보를 보고 빼내야 되라 이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내뽑아내야 된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원수가 마귀고 이 세상이지만 가장 강력한 원수는 내 자아야 내 옛사람이에요 내 옛사람만 해결이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성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성화가 됐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매우 힘들어요 왜냐 싸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영적 전투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성결하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영적 전쟁을 했느냐 이거예요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금방 바울이 회개하고 금방 사라진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러한 회개의 역사와 전쟁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마귀의 나라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바리세인과 다를 배가 없어요 바리세인은 그런 걸 인정 안 했죠 의인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구고사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꼭 그렇게 전쟁을 해야 되나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는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많아 나 예수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그렇게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현실이에요 이것을 제거하지 아니하고서는 천성을 향하여 갈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좁은 길로 가는 그곳에는 뱀과 정갈이 우글우글 거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전투화를 신고 어떠한 가시밭길이나 뱀과 정갈을 밟으면서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철로 역정에 나온 크리스찬이 천성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고 수많은 성도들이 중간에 타락하고 나가 넘어져서 실족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마귀의 진을 파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얻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말씀이요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끊임없이 마귀의 불화살을 두려움의 불화살, 염려의 불화살, 걱정과 불화살, 미움의 불화살 이런 불화살을 끊임없이 쏘아대는 마귀를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뭐 그러한 거 별로 없는데요 그런 사람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체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매일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대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만 마귀의 나라는 공중에 있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옥은 심판의 장소야 그건 끝난다고 현재의 나라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싸움은 바로 영적 전쟁을 벌였는데 이것은 뭘로 싸우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쪼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림하셨을 때 하신 것이 보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으로 나가서 저 그리스도의 영들을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면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어영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지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확신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을 우리는 늘 유지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요 마귀가 너 나에게 전화하면 내가 이 모든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영혼을 파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러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마귀의 진을 무너뜨렸으면 해방감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부터 뭔 일이 있느냐 우리는 깨끗하게 청소하고 새로운 갱신이 필요하다 갱신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것들이 범접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청소를 했으면 다시 그러한 더러운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유지하는 것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자의 태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은 받은 새 사람이 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또 우리 안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러한 악한 생각들이 자꾸 드러납니까 이런 악습들이 있습니까 이걸 끊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떠한 존재가 기질을 만들고 있는지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생각이 깨끗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음란히 행하는 자, 주술을 행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생각들로 내 자신이 더러워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그러한 악한 악령의 기지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의 그냥 노예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을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먼저 주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의 사령관이 돼야 돼요 우리의 구주여 나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스승이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고 어린 양들,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시여 나를 인도하시는 사령관이심을 왕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이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또 승리하는 삶 바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강력한 진을 파괴하는 그러한 승리의 삶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쭉 많이 가요 이제는 나의 모든 생활, 내 잠자리, 내 직장생활, 내 가정에서의 생활, 내 대인관계에서의 생활 내 사회적인 모든 생활이 예수 크리스도께 길을 들이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내 모든 방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으로 산다면 그야말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계신 곳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영생공락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